지바 시계로는 일본의 전프로 야구선수이자 야구 지도자이다. 에히메연 싸이조시 출신이며 현역 시절 포지션은 내야수였다. 전후 주니치 드래곤스 선수를 거쳐 센트럴리그 심판이 된 지바 에이지는 친동생이다. 에히메 현립 마스야마 사업학교 에서 1938년에 도쿄 교진군에 입단 1년차부터 주전 이루수로 발탁됐다. 이후 가와카미 데스하루 아우타 노보루 등과 함께 요미우리의 제2기 황금시대를 구축했다. 수비 범위가 넓고 화려한 이루수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일루를 지키던 가와카미의 수비 범위가 좁아 칩바 이리 이루수라고도 불렸다. 송구할 때는 상대를 보지 않고 던지는 등 수비의 동작에서는 발군으로 전쟁전 이명 이루수로 이름을 날렸던 가리타 히사놀이의 계보를 잇는 선수로서 이름을 떨쳤다. 우타이지만 어떤 코스의 공도 우측 방향을 노리는 독특한 타법으로 통산 96개의 홈런 중 81개를 우측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전쟁 이전 클린업을 맡았던 중견수 시절에 1번인 미하라 오사무와 2번인 미즈하라 시계로를 진루시키기 위해 익힌 타격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배트에 끈끈이가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파울볼을 커팅해내는 능력이 있어 볼넷을 골라 출루하는 교타자였다. 전쟁 이후에는 주로 1번이나 2번 타자로 활약했다. 1948년 10월 16일 위 다이오 로빈스전에서는 1경기 6득점을 기록했다. 1950년에는 121경기의 출장에 리그 최다인 105볼넷을 기록했고 이후 1952년까지 3년 연속으로 리그 최다 볼넷을 기록했다. 1951년 5월 이후에는 2번 타자로 정착했는데 시즌 후반부터 요나민의 가나메와 야국의 굴지의 테이블 세터진을 형성했다. 1953년에는 리그 4위의 타율 3할 2푼 리그 3위인 80타점을 기록하여 요미우리의 제2기 황금시대를 이끌었지만 1954년경부터 부진에 시달릴 정도의 침체를 보였고 1956년에 현역에서 은퇴했다. 이루수로서 베스트9 7회 수상은 다카기 모리미치와 함께 역대 최다이다. 은퇴 후에는 요미우리에서 코치와 이군 감독을 역임했다. 1959년에 긴테스 버펄로의 감독으로 취임했는데 나이토 히로후미와 오토모 다쿠미가 치바에게 호응해와 이적했다. 치바의 감독 취임 이전 긴테스의 닉네임은 긴테스 연선의 이세지마에서 양식된 진주에서 유래하여 펄스였지만 팬투표의 결과에 따라 치바의 별명인 맹우와 관련된 버펄로로 명명됐다. 구단의 맹우마크는 치바의 친구인 오카모토 다로가 디자인한 것이었다. 1961년까지 감독을 맡았지만 긴테스 시절에 시즌 103패를 기록하는 등 성적은 모두 최하위로 끝났다. 지상 최저의 감독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때까지 계약금이 저렴한 무명선수만 영입했던 긴테스 구단의 많은 돈을 써야 좋은 선수를 얻을 수 있다 고진원하는 등 긴테스의 체질 개선에 노력했다. 이후 야구평론가로 활동했으며 1980년에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2002년 12월 9일에 사망했다. 치바의 타격폼 덕망이 뛰어나 주장을 맡았다. 1947년에는 장티푸스로 급서한 구로사와 도시오의 등번호인 4번을 연구결번하도록 선수단을 대표해 구단에 요청했다. 현역 시절 때부터 많은 선수들로부터 차기 요미우리의 감독으로 추대됐으나 가와카미 데스하루에게 양보했다. 이에 대해 치바는 데스에게 보내기 번트를 했다. 고 표현했다. 동료였던 아우타 노보루에 의하면 치바는 유니폼을 입을 때는 멋을 낸다고 할 만큼 아름다웠지만 평상시에 복장은 아첨도 못할 정도로 셔츠의 옷자락은 느슨하고 신발은 발뒤꿈치를 꺾어 신는 모습으로 매우 주요한 야구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옷들은 모두 명품이었고 놀라만한 에피소드들도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고 있다. 만담가인 다테가와 단시가 젊었던 시절에 그의 동네 야구팀에 합류하고 있었으며 프로야구 선수들도 경기를 보러 왔었다. 다테가와에 의하면 초등학생을 상대로 지던 몹시 서툴렀던 팀을 니시모토 유키오와 히로오카 다스로는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치바는 혼자 뒤집어져 웃으면서 보고 있었다. 다테가와는 나는 치바가 정말 좋아요. 히로오카는 붙임성이 없고 재미도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저서에서 밝혔다. 1948년에 긴자의 양식점 그릴 스위스에서 치바가 커틀릿을 카레에 얹어서 먹은 것으로부터 가게 주인이 돈가스 카레를 새로운 메뉴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테스 감독 용태 이후 유니폼을 입지는 않았으나 저서 및 슈칸 베이스볼의 연재기사에서 전쟁 이전부터 프로야구의 산증인으로 수많은 팬들을 모았던 문장을 쓰고 있었다. 또한 말년에는 야구 전당 박물관의 도서관에 다녔고 슈칸 베이스볼에 기재된 전쟁전이 야구계를 회고하는 칼럼을 쓰기 위한 취재를 했다. 2000년에 개최됐던 긴테스 창립 50주년 기념 긴테스 대 요미우리의 오비전에서는 이 몸의 고향은 양팀이다라며 두 팀의 유니폼이 반반씩 섞인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양팀의 벤치로부터 구교가 깊어져 있었다. 또한 역시 두 팀에 모두 제적했던 세키네 준조 아와구치 겐지 아리타 슈조 오타고지는 한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 입단 당시의 등번호는 30번이었지만 이듬해부터 22번으로 변경했다. 전후에는 현역 은퇴까지 3번을 사용했다. 은퇴 후에도 3번을 지키고 있었으나 1958년에 신인인 나가시마 시계오에게 양보했다. 1955년 몸쪽으로만 투구하던 주니치 드래곤스의 쓰기시타 시계로로부터 마음껏 휘둘러 좌측을 넘기는 홈런을 때려냈다. 치바는 벤치에 돌아와서 가쿠라이 미노루에게 좌측으로 밖에 홈런을 치지 못한다니 나도 이제 끝장이다 라고 불쑥 말했다. 사실 그것이 치바의 현역 마지막 홈런이 되었고 이듬해 은퇴했다. 현역 시절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적은 없지만 유력 후보가 된 적은 이번 있었다. 처음은 1946년의 일로 그레이트 링의 야마모토 가즈토와 오사카 타이거스의 후지무라 후미오의 치바가 더해져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때는 타점왕을 차지하고 우승팀의 주력이었던 야마모토가 수상했다. 다음은 1949년인데 당시에는 우승팀의 선수를 우선한다는 추세가 있어 치바의 수상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당의 기존의 선정방식이 5명이 연기투표제로 변경됐고 신기록을 경신하며 타격 2관왕에 오른 후지무라가 6위팀의 소속으로 치바를 물리치고 수상하게 됐다. 한편 이 투표에는 당시 프로야구 재편 문제의 중심이었던 마이니치 신문계열의 기자들이 후지무라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했다는 소문이 돌아 치바는 내가 분열의 가장 큰 피해자다. 라고 말했다. 기록 달성 경력 기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